제 생각에는 잘해주고 또... 잠자리가 문제야 잠자리요? 잠자리 잘해주는데? 뭘 잘해줘? 당신 올 수도 있어 잘해주게 뭘 잘해줘? 잠자리 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잘해주세요 예 이름? 나요? 사업 때문에? 사업 때문에? 사업 때문에? 네 맞습니다 제복을 누르면? 아 예 네 이름 대명했죠? 대명했죠? 네 네 대명했습니다 개명 언제 있어요? 작년에 했습니다 네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 더 괜찮아요? 네 좀 물질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원래 사주로 보면요 네 네 네 기준 집으로 벌어먹어야 되는데 아 사업보다는 상업이 맞고 네 장삿밥으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예요 네 네 범변도 우리 대주님이 재간이 많고 재주가 많은 사주예요 아 근데 고집이 있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늪보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대기를 해요 초년에는 조금 삼십 미만에는 고집 좀 해야돼 네 네 네 스프레스도 좀 빨았을 것이고 네 본인이 크게 들어왔던 것은 본인이 40대에서부터 크게 들어왔어요 아 네 그죠? 네 네 근데 뭐야 이게 문서가 바뀐다 뭐 문서가게 팔려고 그래요? 아 예 제가 지금 저기 돈가스집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 너무 잘 돼가지고 좀 올해 하반기 때 다시 한번 그 이 옷집을 좀 돈가스집 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사에 돈가스집이요? 예 예 예 그래서 금전은 좀 들어오고 싶다 해서 왔습니다 자리를 봤어요? 예 저쪽에서 동쪽으로 봤습니다 동쪽으로 봤습니다 동쪽으로 봤습니다 동쪽으로 네 네 목은 괜찮나 보던데 예 괜찮습니다 네 하라고 하셔요 아 예 네 된다고 하셔요 그 목이 좀 좋나봐요 아 응? 시대에 맞춰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들이 없잖아 네 상업주들이 많이 응? 지금 힘들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땐 지금 음 어떻게 보면은 제일 힘들 시기에 음 메뉴도 좀 얼마든 시세에 맞지 않나 신경을 그리고 어찌 됐든 조금 돈가스 그 자리에 돈가스를 한다는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 전사를 조금 오래 하셨어요? 아 재작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안되나요? 예예 그전에는 뭐 했어요? 회사가 다녔습니다 진짜? 예 근데 왜 여자 그리고 좋아 뭐 여자 가정에 문제 있어요?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선생님 사실은 제가 아직 51인데 결혼을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올해 좀 결혼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아니 뭐야 결혼을 왜 못했어 사장님 응? 여자 여자한테 좀 너무 콧대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? 응? 글쎄요 여자들 여자들 잘한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했었는데 우리 사장님 여자들이 도망간다고 그러셔 예? 여자들이 도망간대 오 너무 깐깐한 거 아니에요? 아니 아니 그렇진 않아요 깐깐하진 않은데 저 여자한테 잘해 주거든요 응 잘해 주는데 예 잘해 주는데 저도 그 이해를 모르겠어요 잘해 주거든요 잘해 주는데 여자가 왜 도망갈까 응? 사랑에 문제성이 없다라는 거잖아 네 제 생각에는 잘해 주고 또 잠자리가 문제야 잠자리요? 잠자리요? 잠자리 잘해 주는데 뭐를 잘해 줘? 잠자리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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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래요? 비닐기과를 좀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비닐기 쪽에 문제없는데 제가 어떤 만족감을 못증하더니 여자들은 제가 그러니깐 여자들이 그러니깐 그러니깐 여자들이 잠자리하고 도망가지 않아요? 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잠자리 때문에 그렇게 도망갈까요? 그런데요 나도 모르지. 신령님이 얘기하시니까 장가를 못 간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니까 병원으로 가서 그냥 평균적으로 좀 돼야 또 사장님이 이 나이에 아가씨 만나기는 힘들잖아 나이가 이 정도면 한번 갔다 온 여자들이 많이 꼬일 텐데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여자를 안 만나본 건 아니에요 사주에 여자들이 이 사주로 여자들을 안 만나본 건 아닌데 사장님이 조금 깐깐한 데도 있어 여자들이 장사밥으로 큰 사람이라 짱돌 같은 데가 있고 여자를 잘 안 믿어 그리고 여자한테 당신이 푹 빠질 때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인데 여자들을 조금 우습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쉽게 이렇게 여자들한테 이렇게 다가 여자들이 우리 사장님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편하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자죠 그런데 실질적인 거를 당신하고 이렇게 만남을 가졌을 때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함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여자들이 사장님하고 조금 만나다 보면 도망가는 거야 그런 사장님이 장가를 가고 싶으면 좀 그런 거를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아 예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해 운세도 올해 열리는 운세고 문서도 올해 잡으니까 장사 조금 더 잘해서 좀 대박 춤 치고 내년에는 응? 그래서 조금 재수 좀 봐서 좋은 여자 만나서 내년에 내후년에 좀 결혼이 두어오니까 내년은 좀 이르고 시운세세 아 시운세세요? 예예 그때 장가를 좀 가서 뭐 늦은 결혼이지만 좋은 여자 만나면 입은 거는 3개월이고 마음 착한 거 평생이야 예예예 좀 가서 괜찮으면 또 좋잖아요 가정도 꾸미고 예예 그거 맞으면 나한테 나중에 플랜 사갖고 오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예 유튜브에서 선생님 보고 왔었는데 어 오길 잘했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